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한미약품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189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40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한미약품 관련해서 제가 바이오플랜트 항상 전에 계속 방송하면서 꾸준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 바이오플랜트가 뭐냐면 한미약품에서 위탁 생산, 코로나 관련 치료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서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한미약품이 난항을 많이 겪었죠 난항을 많이 겪었던 것은 요 때도 그렇고 산업피와 다국적 제약사죠 기술소출 해지 영향으로 3분기 때 매출 영업 손실이 거의 300억 넘게 전년동기 대위 적절하고 해소된 다음에 다시 원가치를 찾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한미약품은 면역항암효과와 표적항암효과 동시에 이끌어내는 팬덤바디 가지고 있고요 그 이제 요번 연도에 이제 롤론티스하고 오락솔 출시가 이제 허가가 되면 이제 뭐 로열티나 마이스톤 유입이 돼서 좀 실적 기대감이 성장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랑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했던 이제 한미약품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위탁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이오플랜트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거 항상 누누이 방송할 때 보여드리죠 바이오플랜트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 바이오플랜트 갖춰져 있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위탁 생산 받아서 한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좀 기사가 제가 나온 거를 좀 읽어봤는데 같이 한번 좀 봐드릴게요 일단 한미약품 바이오플랜트 코로나 전화위복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한미약품하고 녹십자하고 이제 녹십자도 사실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도즈를 최대 80억 가량 이제 도즈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 녹십자 같은 경우에 그런 생산 설비가 갖춰져 있는 반면에 한미약품도 충분히 큰 규모로 이제 위탁 생산해서 모더나 관련해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내용을 봐드릴게요 일단 한미약품이 모더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DNA 백신 위탁 생산을 CMO죠 맞게 될 국내 업체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그간 부진했던 바이오플랜트 가동률을 해결을 하고 코로나19 국면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권가 업계에서 한미약품 모더나 DNA 백신 CMO 업체 후보 중 한 곳으로 눈여겨보고 있는데 한미약품이 주요 후보군으로 부상한 이유는 경기 평택시 아까 보여드렸죠 위치한 바이오플랜트 덕분이다 특히 2018년 완공된 바이오 생산동 제2공장은 미생물 대장균이죠 배양 방식의 백신 생산이 가능해 모더나 DNA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업체 후보로 점쳐지고 있고요 제2공장의 생산 능력은 DNA 백신의 경우 연간 1억 회분 그리고 RNA 백신의 경우 연간 10억 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충분히 위탁 생산을 우리가 회사 한 군데만 계속 위탁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코로나는 감기처럼 계속 지속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위탁 생산할 업체가 필요하다 제가 전에 이제 항미약품 말씀드렸을 때 설명드렸을 거예요 제약바이오주가 먼저 급부상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만약에 백신이 구해지면 백신이 구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백신이 구해졌으면은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뭔가 유통업체 그걸 옮기는 콜드체인 유통업체 관련해서나 아니면 이걸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항미약품 어떻게 될지 좀 저도 이제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회사 공지팀에도 연락을 해보고 또 뭐 항미약품 관련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 뭔가 결정된 게 없어요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볼래야 이제 뉴스 기사 나오기 전에도 막 이제 뭐 언론사 아시는 분하고도 뭐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기사 좀 설명을 해드리고 쭉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바이오플랜트 제2공장은 기존 계획과는 달리 별다른 바이오 신약 대량 생산에 돌입하지 못하며 낮은 가동률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해 왔다 왜냐하면은 산업회가 2016년 후보물질 일부를 기술 반환한 데 이어 2020년 5월 퀀텀 프로젝트 후보물질 전체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대규모 바이오 신약 기술 수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여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기술 수출 해지 영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미약품은 2012년 롤론티스를 미국 제약기업인 스펙트럼에 라이선스를 아웃했고요 스펙트럼은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끝내고 2019년 10월 FDA 시판허가를 신청을 했고 2020년 3월에 FDA 평택 바이오플랜트 실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실사 일정을 두 차례나 제정됐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악재를 맞으면서 더한 악재를 좀 맞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CMO가 한미약품 입장에서 현재 바이오플랜트 저조한 가동률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한미약품 입장에서도 이번 코로나 모더나 백신 CMO를 수주해야 하는 동기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라고 나와 있고요 바이오플랜트 시설은 모두 완비가 끝났어요 이거는 진작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미 구축이 돼서 갖춰져 있다 그래서 오더만 들어오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더나 등이 개발 중에 DNA 백신 CMO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관계자는 노인이 중인 건 맞지만 정확하게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모더나 등으로 기술 이전을 받을 경우 원액부터 완제 의약품까지 모두 상상이 가능하다 일단은 모든 건 다 갖춰졌습니다 근데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주가를 좀 이렇게 봐드리면은 여기 부분에서 일단은 지지선언 여기까지 항상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밑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물리셨던 분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만약에 위탁 생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막 완전 20% 30%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미약품이 롤론티스하고 오락솔 출시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하고 그리고 팬덤바디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회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 위탁 생산 못 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이 한미약품이 다른 신약이 없고 코로나19 관련해서만 테마로 묶여있으면 만약에 위탁 생산 못 받는다고 악재가 나오면 그냥 바로 하한가 바로 꽂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위탁 생산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락솔하고 롤론티스가 강력한 그런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주가는 오른다 근데 일단은 여기다가 덧붙여서 플러스로 바이오플랜트도 기대해볼 만하다 만약에 롤론티스와 오락솔 출시가 허가가 되고 바이오플랜트 모더나 DNA 관련해서 위탁 생산까지 한다면 주가가 아마 목표 주가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뛰는 40만원 이상 뛰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한미약품 관련해서도 제가 꾸준하게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렇게 보아권으로 팽의 차트로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양봉으로 전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내일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세 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닥 미국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이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 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이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떠한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으로 추천 매수가 1100원 제시해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피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신 EDP 아까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가 15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이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 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공부하시라고 이런 식으로도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 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 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이러신 분들 좀 빨리 복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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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